피부과를 망하게 한다는 크림 예전에는 스티바 A 크림 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크리프 크림이 될 것 같은데 오늘은 아크리프 크림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한국 공식 홈페이지는 없기 때문에 외국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한국 번역기를 사용해서 돌렸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어색한 번역이 될 수 있는데 그냥 보시면서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확하게 중요한 곳에 여드름 치료의 성과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성분은 트리파로텐이라는 성분입니다 스티바 A 연고의 트레티노인이 1세대 레티노이드라고 생각을 하고 디페린 겔의 아다팔렌이 3세대 레티노이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트리파로텐은 당연히 4세대 연고입니다 새로운 그런 성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트리파로텐은 0.005%를 사용하고 있죠 0.005% 얼굴 가슴 어깨 등의 효과와 안전성이 입증된 여드름 치료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FDA 승인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크리프 크림은 레티노이드 분자 트리파로텐을 함유하고 있으며 이는 특히 피부에서 가장 흔한 레티노산 수용체인 감마를 표적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들을 표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피부에 대한 자극 가능성이 조금 낮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레티노인이나 이런 것보다는 훨씬 큰 장점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트레티노인은 자극감이 굉장히 심한 편입니다 그런 부분과 비교를 했을 때 트레티노인보다 안전하게 자극이 적은 여드름 치료를 하면서 색소침착까지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험을 한 내용을 한번 보시면 왼쪽에는 바세린을 바르게 했고 오른쪽에는 이제 아크리프 연고를 바르게 했겠죠 아크리프 바른 쪽에서 훨씬 더 개선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드름이 전반적으로 개선되면서 색소침착도 개선되는 효과를 볼 수 있는데 많은 분들이 트레티노인은 색소침착이나 피부 재생 효과 있는데 아크리프는 그런 거 없는 거 아닌가 라고 의심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논문 보면 색소침착도 개선하면서 동시에 여드름도 개선하고 자외선에 대해서 안전하고 그러다 보니까 굳이 우리가 이제는 트레티노인이라는 성분을 사용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혹시 그래서 단종된 것이 아닌가 라는 합리적 의심도 조금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2주 정도 사용하면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하는데 여드름 치료에 사용하는 목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지 않으실 것 같고 아마도 트레티노인을 사용하실 때처럼 사용하실 것 같아요 트레티노인 사용하실 때처럼 보습제 섞어서 아마 바르시는 경우가 많겠죠 그러면 이제 농도를 줄이면서 피부 자극 가능성도 줄이고 좀 장기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을 하실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사용해 보실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아크리프 같은 경우에도 처방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피부과 전문의 선생님과 상의하신 뒤에 한번 사용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여드름을 개선하실 수 있는데 염증성 여드름도 개선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종류의 여드름을 치료하는 목적으로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고 여드름 치료가 아니라 보습제 섞어서 색소침착을 개선하고 콜라겐 재생을 유도하고 그런 목적으로 사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만 트레티노인 연고와 동일하게 처방전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약국 가서 그냥 구입을 할 수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피부과에 가서 조금 번거롭게 구입을 해야 된다는 단점은 있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면 레티노이드 성분은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되는 그런 성분입니다 함부로 우리가 일반 의약품처럼 가볍게 사용해 볼 수 있는 그런 의약품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충분히 관리가 필요한 의약품 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처방 받아서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트레티노인의 시대가 이제 완전히 저물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